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3월의 첫 일반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KNR 시스템이고요. 유암 로봇 관련 기업으로서 주목을 꽤 받았습니다. 주식은 DB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는 미달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994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한 천만원 정도 다 청약에 참여한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약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잡혔습니다. 수요 예측대에는 수량 기준 15.93% 정도가 됐는데요. 배정 후에 67.17%까지 올랐습니다.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 위주로 너무나 잘 배정을 해줬다는 의미겠고요. 1개월 비중이 52.44%, 3개월 비중이 14.73%가 됩니다. 1개월 뒤부터는 또 시장이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265만 4250주가 되고요. 주식 총수의 24.42%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33.43%에서 24.42%까지 대폭 좀 감소한 거고요. 20% 초반대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조건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58억 원 규모, 부담이 없는 사이즈이기도 하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62.15%로 과반을 넘기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19.82% 그리고 국내 기관 17.56% 순서입니다. 상장일에 잠재적 매도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누구냐? 벤처금융과 몇몇 개인주주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플러스 소액주주들이 있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발행가액이 100원, 6,600원, 4,947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 13,500원보다는 다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 또한 KNR 시스템, 상장일에 거는 기대가 조금 클 것이기 때문에 뭐 시초가를 망친다거나 그런 흐름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 주주의 유통가는 금액이 약 223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다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소화될 만한 매수세가 붙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최종 확약 비율이 무려 67.17%나 되면서 유통 물량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24.42%까지 내려갔고요. 그 중에 기존 주주가 15.18%를 차지하긴 하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약 358억원, 시가총액은 1467억원 규모로 뭐 규모가 큰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상장일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최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APR과 E8가 고가 기준 100%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는 끝났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공모주를 같은 선상에 놓고서 절대적인 수익률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APR은 시가총액이 1.9조원이나 됐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매우 덩치가 컸고요. 유통가는 금액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가줄 만큼 잘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이 훨씬 많이 보인 데다가 코셈과 동시상장이기도 했던 E8가 고가 기준 98%를 찍었다? 이건 사실 엄청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가지고서 공모주 수급이 끝났네 어쩌네를 논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는 하고요. 다만 기대치가 높았던 코셈이 동시상장 이슈를 받으면서 고가 기준 200%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 전에도 고점을 조금 낮춰오기는 했기 때문에 적당히 목표치를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에서 250% 정도? 그리고 일반 종목이 아니기는 하지만 2월 29일부터 3월까지 상장했던 스펙들 전부 다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스펙임에도 여전히 상장일에 단타 수급이 잘 붙는 것을 보면 아직은 신규 상장주 자체에 대한 수급 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로봇 관련주로 엮이잖아요. 그동안 상장했던 로봇 종목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IPO 침체기에 상장했던 뉴로메카를 제외하면 상장일에 고가 기준 따상 수준인 160%는 기록했다. 그리고 사실 상장 이후에 훨씬 더 달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막 밸류를 논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가기는 했죠. 그런 측면에서 PSR로 밸류에이션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KNR 시스템의 23년 가결산 매출액 215억원과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1467억원 기준 PSR을 계산하면 6.82배가 되거든요.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수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KNR 시스템은 산업 로봇 쪽이고 협동 로봇과는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로봇 섹터로서 분명히 부담 없는 가격대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시가총액 절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혼자 천억 원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밸류를 따지기 어려운 종목들은 사실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따로 해보진 않는데요. 뭔가 그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잡기 위해서 이걸 꼭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고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측이 제시했던 방법 그대로 PER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먼저 25년 추정순이익을 할인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71억 원.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9,273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13,500원보다 117% 높은 수준. 그리고 이번엔 회사 측이 제시한 대로 25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49억 원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비교기업의 평균 PER은 3월 5일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한 수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당 평가가액이 약 2만 204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보다 50% 정도 높은 수준.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상장일에 이 정도밖에 못 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공모주로 배정받은 수량은 상장일에 오버슈팅 해줄 때 우선 정리를 하고 2만원 초반대 또는 그 밑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 가격까지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흘려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단독 상장이고요. 또 로봇 섹터면서 최종 확약이 매우 높아진 덕분에 유통 물량 조건도 괜찮아진 상황. 그래서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수익률 200% 기준의 주가는 4만 500원이거든요. 이것보다는 좀 위에서 팔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일에 동시효과를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만약 200% 위에서 출발을 한다면 시초가든 장 초반이든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150% 수준인 33,750원 밑에서 출발한다면 장 시작 후에 보면서 매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KNR 시스템의 성과가 3월 일반 종목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한 정도까지는 좀 꼭 좀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내일 아침에도 상장일 라이브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